와 진짜 하늘 너무 예뻐보이는데 지금 35도 진짜 더워서 죽을 것 같은 날씨에 북촌을 놀러왔는데 와 진짜 날씨가 너무 심하네 대장장이 화덕피자집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뭐였지? 크림? 워터크림 간다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와 비쥬얼 너무 좋은데 피자 와 피자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 화덕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화덕피자 먹고 싶었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화덕에 한 것 같이 빠져봐 이거 약간 생명 같은데 먼저 맛잠가볼게 파스타도 한번 맛있봐요 아 크림인데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아? 그리고 이 뿌려진게 되게 크런치하게 바삭바삭한게 좀 시크릿 매콤한 피자랑 딱 잘 어울리는 조합이 딱이야 파스타를 좀 더 볼게 그렇게 순간에 올라간다 맛있네요 와하하 순순이랑 오려고 열심히 찾았다 꼭 compositions 아 너무 더워서 순순이도 지금 더워서 지친 상태 이렇게 더울 수가 있다 좀 시원한 거 먹고 입네자 양이 진짜 많다 그러게 가격 대비 음 시원해 복숭아랑 딸기? 어때? 먹고 싶은 거 먹어 딸기랑 복숭아 진짜 잘 먹었다 아 부빙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빙수 빙수맛지 빙수맛지 복숭아랑 딸기 어때? 복숭아랑 딸기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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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5,000원 가격은 좀 모가스럽긴하긴하 근데 딸기 맛있다 복숭아가 생각보다 별로 맛없어 아 알갱이가 있네 안에 이렇게 아 알갱이랑 먹으니까 나쁘지 않다 딸기도 안에 있겠지 딸기는 없다 딸기는 실험만 있겠다 그리고 양이 그게 많지 않네 절밍이 짱이야 여긴 진짜 이 돈 내고 올 땐 절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먹어봐도 한 7-8천원이면 내가 먹는다 절밍이 양이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 아 여기 안국 근처에 런던 베이글뮤지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대기를 걸어왔는데 지금 3시간이 걸려서 지금 아 여기 사람 맛있게 이렇게 많아 런던 베이글뮤지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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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갈게요 안녕 안녕 그것도 해야지 시그니처 아니야? 진짜 핫소스 같은 것도 있네 여기가 진짜 이렇게 핫한 줄 몰랐어 아까워서 샀다 아까워서 샀다 아까워서 샀다 내가 좀 잘 잘라볼게 일단 한번 먹어볼까 양파맛 베이글뮤 아 얘는 좀 빡던데 다른 베이글은 4-5천원 하지 않아 네 여기 웨이팅이 없으면 와 얼마 대빵은 괜찮아 대빵은 괜찮아 맛있어 그니까 다른 빵들도 맛은 있겠네 그래도 그렇게 유명하다는 런던 베이글뮤지엄 와가지고 구경도 좀 하고 맛도 보고 천천히 먹다 갑시다 진짜 잘 놀았다 그치 야 나 숨 차이 엄청 많이 나 진짜 잘 놀았다 그치? 응 우리 지금 이렇게 단시간에 많이 먹은거는 또 처음인거 같아 3시간 동안 지금 4군데를 갔어 식당 포함했어 스파르타다 스파르타 안국동 안녕 안국동 안녕 안녕 사랑해주세요 지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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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